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이 포함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집값세, 하락세 등을 고려하게 된다면 규제를 해제할 정도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요.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해제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황 이렇게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식과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집통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죠.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을 해보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채팅장에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네트워크의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침착이 점어들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 절책을 점차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종부세 부분에 대한 어떤 절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의 적기를 찾으시는 게 어떤 것 같고요. 현재 부동산이 이렇게 침착이 됐다 했었을 때 또 좋은 물건, 싸게 좋은 물건을 찾으셔서 또 사람들이 부동산을 원할 때 그때 내답하는 그런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항상 알토마토 TV방송 보시고 좋은 물건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모두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알려진 신도시, 워낙에 익숙한 곳인데 동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물건은 오피스, 이 오피스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가 붙습니다. 라이브형 오피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오피스 테레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찾게 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다, 또 세금이다 해서 여러 가지 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라이브형 오피스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피스죠. 그런데 오피스에 라이브가 하나 붙게 됩니다. 이 복층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휴식 공간을 마련하면서 사무실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전입 신고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택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투자, 또 수익형 물건에서는 상당히 안성맞춤으로 나온 물건이 아닌가 싶고요. 이 본 물건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SRT 동탄역, 또 경보고속도로 기흥동탄IC에 인접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삼성전자가 밀집되어 있는 그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라이브형 오피스다. 그래서 이 라이브형 오피스의 어떤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이 수요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수요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게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수요자들을 창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층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라이브형 오피스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제1군 업체인 힐스테이트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튼튼한 라이브형 오피스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역 면적을 보시게 되면 29.55평범 미터고요. 계약 면적은 73.96평범 미터입니다. 충수를 보시게 되면 지하 2층,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피스가 무려 403실이 들어갑니다. 또 오피스텔과 상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상가가 이 대로변 쪽에 코너보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상가뿐만이 아니라 이 오피스 사무실에서도 상당히 큰 면모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휴게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사무실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25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물의 특징까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2025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7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은 오피스, 오피스에서도 라이브형 오피스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물건의 하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문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요층을 대상으로 개인 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수요층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수요층이 상당히 두텁다라는 것이 이런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업무와 어떤 휴게 공간을 동시에 마련해주는 상당히 특징화되어져 있는 오피스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1세대, 2세대를 뛰어넘는 3세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익형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하 1층에는 휴티니스 공간도 마련하고 또 회의실도 마련을 해서요. 어떤 휴게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충분히 마련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사진 보니까 와, 여기 정말 기대감이 참 높아지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깔끔한 모습들, 그리고 구조도 복층형으로 돼 있어서 아주 멋진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 17층짜리 건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까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복합적인 구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중에서 오피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동래, 동탄 신도시에 대한 입지 여건, 그리고 호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동탄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탄 역을 중심으로 해서 트램 1호선과 2호선이 지나가고 또 인동호선도 이 라인으로 또 지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GTX A 노선도 이 라인으로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 동탄 역에 가까이 인접했느냐, 또 삼성전자의 어떤 협력 업체, 직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징이 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월세 수익과 또 이제 뭐 전세의 어떤 차이를 좀 많이 좀 둘 것 같습니다. 보험 물건은 그런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험 물건은 SRT가 지나가는 이 동탄역, 또 경부고속도로 기운동탄 IC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탄의 어떤 테크노밸리의 최중심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지식 기반의 어떤 지각적인 첨단 산업의 어떤 지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동탄역에 인접해 있고 또 기운동탄 IC에 또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또 삼성전자와도 상당히 좀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동탄역에 SRT, 또 GTX A 노선이 이제 24년도에 열리죠. 또 하나는 이 트램입니다. 이 트램이 1호선과 2호선이 있는데 1호선과 2호선이 이제 27년도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다 이제 동탄역으로 다 이어집니다. 이게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1호선과 2호선이 맞물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분당선이라든가 인도원선이라든가 이 동탄역이 앞으로의 어떤 교통의 핵심 요지가 되면서 과연 이 동탄역에서 인접해 있는 물건이면서 또 삼성전자의 어떤 수요층들을 충분히 빨아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이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수익 창출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 보험 물건은 그런 어떤 기대적인 장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어떤 그 인프라 시절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대한마트라든가 백화점들이 보험 물건지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밀집되어져 있는데 보험 물건의 어떤 10분 거리에 롯데 백화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또 이마트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에 상당히 좀 많은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깔려져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쪽 주변 지역에 선순납 공원이 바로 옆에 주변 지역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약 한 7만여 평의 큰 공원이 또 하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과 어떤 생활 인프라가 잘 접목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어떤 기업 업체 수요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등 풍부한 기업 업체가 주변에 상당히 좀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동탄 테크노클리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어떤 기흥 캠퍼스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 주변 지역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주변에 이런 어떤 산업단지들로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판교라든가 수원 쪽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어떠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부지의 많은 어떤 기업 업체들 또 하나는 기업 업체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쪽에서 이주하는 어떤 그 이주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쪽 동탄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그 30, 40세대가 주역이 될 것인데 30, 40세대의 어떤 전입신고, 전입신고 비율이 판교보다도 얼등히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동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라이브형 오피스라는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3세대의 어떤 수익형 물건으로서 또 하나는 힐스테이트라는 대규모의 건설사가 직접 건물을 시공하면서 어떤 삼박자가 골고루 갖춘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GTX-A 노선이 좀 들어오겠죠. 이게 이제 수서역까지 이어지고 삼성역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좀 약간 들어가서 26년도에 개통을 하겠는데 수서역까지는 아마 24년도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서역까지는 불과 약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에 있는 직장 수요층들을 충분히 건드려낼 수 있다. 또 이런 어떤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들은 추후에 어떤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도권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입니다. 이게 이제 26년도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동탄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동탄역으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탄 안에 GTX, SRT 노선, 그 다음에 트램 노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동탄 안에 들어오는 이 트램 노선입니다. 이 트램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1호 라인과 2호 라인이 있는데 1호 라인과 2호 라인이 같이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탄역이 어쨌든 간에 핵심 지역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27년도 한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땅의 어떤 바닥에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자들이 깔려 있는 것은 앞으로 동탄 지역의 어떤 호재거리를 충분히 또 매매가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동탄역 쪽 주변 지역의 복합환승센터라든가 또 경부고속도로의 어떤 직선화된 직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동탄, 이 동탄아이식 기점 또 동탄역과 기점이 되는 곳으로 다 이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동탄역, 그렇다고 동탄역 쪽에 오피스텔로 하게 되면 또 주택의 수에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이 라이브형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라이브형 오피스다 보니까 휴게 공간을 안에다 집어넣고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3세대의 어떤 수익형 물건의 어떤 특징을 좀 가져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물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준공 시기가 25년도 한 4월 달쯤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을 넣고 또 중도금 무이자로 끌고 가기에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수익형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신도시를 대표하는 여기 동탄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교통 인프라 너무나 뛰어난 곳입니다. 지금 당장도 고속도로 잘 뚫려있죠. SRTO죠. 그런데 앞으로는 GTX 이야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램 얘기도 있었죠.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기다리고 있는 개발 호지들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동탄의 이 오피스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매매가격이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약 1억 8천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준공시에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되는 거죠. 또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월세가 월 한 1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피스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약간 면적이 크다고 해서 좀 더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물건이 약간 작다고 해서 월세를 덜 받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 지역에 마련이 되어져 있는 평준화 되어져 있는 월세 가격이 평준화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려면 어쨌든 간에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층들이 만족할 만한 면적 정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딱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월세를 적정 수준에 받아내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 관리업체가 직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안 써도 회전율을 상당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복층으로 좀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형 오피스다라는 하나의 3세대의 어떤 수익형 물건을 좀 만들어냈고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캠퍼스 등 풍부한 배우 수요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 수요에 대한 어떤 회전률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주변 지역의 어떤 호적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호적거리가 상지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선 비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성호 등촌도기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오피스텔은 영등포, 마곡, 여의도 업무직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9호선 즉미역을 도보로 3분 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본 현장 바로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도로교통도 편리합니다. 차량을 이용한다면 올림픽 대로, 경인고속도로와 가양대교로의 접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빈틈없는 생활 인프라도 본 오피스텔의 자랑거리입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주변에 학구열이 높은 다양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도 근처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끄는 곳으로 완성형 입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하 1층, 지상 14층 두 개동으로 구성된 본 오피스텔은 인근 주거지역 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요. 자주식과 기계식으로 구성된 넉넉한 주차공간과 틈틈이 설치된 CCTV, 별도로 구비된 경비실은 보안과 주거 쾌적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1.5룸 형태로 구성된 내부는 모던한 인테리어에 곳곳에 그린톤의 포인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디귿자로 구성된 주방은 널찍한 주소납 공간과 빌트인으로 설치된 다양한 옵션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모습이고요. 안락한 메인 룸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그리고 욕실이 구성돼 있어 1, 2인 가구의 니즈를 딱 맞춘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본 오피스텔에 날개를 달아줄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이곳 현장과 바로 인접한 목동의 재건축 소식인데요. 총 2만 6천여 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스마트 시티로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성형 생활 인프라와 빛나는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 서울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어떤 곳인지 계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등촌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증미역에 인접해 있어서 영도포라든가 마곡, 여의지구 등 여의지구 등을 배후 수요로 가져올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약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의 황금 라인의 수요층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하 1층과 지상 1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 이 매매가는 거기서 15층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층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맞게끔 니즈를 꾸며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2021년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로 맞춰져 있는 물건도 있고 또 월세로 맞춰져 있는 물건도 있고 또 반전세로 맞춰져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투자금에 따라서 어떤 맞춰낼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매매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양천향교역 또 가양역, 증미역 이 라인으로 해서 토지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올 수 없는 금액대로 좀 나왔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1.5룸의 다양한 형태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함께 봐주시죠. 네, 본 물건은 두 개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기계식 주차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대류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극성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주변의 마트라든가 대형마트 등이 주변 지역에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시절도 우수합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 형태의 다양한 구성 형태로 좀 되어져 있고요.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기계식 주차 등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참 잘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전염면적이 약 29.75, 약 1.5룸 구조인데 1.5룸 구조치고는 주방 또 거실이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졌고 또 팬트리 공간도 구성이 되어져 있던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1.5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넓은 화장실 또 팬트리 공간도 넓게 넓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젊은 층들이 어떤 수요층 또 니즈에 맞게끔 니즈에 맞게끔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안에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안에 들어가는 파우더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디귿자형 주방뿐만이 아니라 에어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에 어떤 맞게끔 다양한 어떤 구성요건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집어넣습니다. 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젊은 수요층이 어떤 니즈에 맞게끔 설계변경했구나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건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 보셨죠? 1.5룸 구조로 게다가 여러 가지 공간을 참 이모저모 쓸모있게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옵션도 당연히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랑을 할 만한 곳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동네에 자랑할 거리가 사실 더 많습니다. 입지 여건, 호재까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볼게요.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즉미역 9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다. 즉 도보 약한 2, 3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마곡과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어떤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현재 3억 1천만 원대의 1.5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매가로 가지고 나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현재 지금 토지가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게 되면 거의 4억대에서 5억대 정도는 나와야 될 그런 물건인데 이런 것들이 알토란같이 아직 남아 있어서 방송으로 소개를 할 정도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자부심을 좀 느낍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또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큰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증미역 쪽 주변에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는 지역들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뿐만이 아니라 또 성상대교, 월드컵대교도 개통을 해서 바로 인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도로교통의 시설들은 상당히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활 인프라 시설입니다.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을 보게 되면 달말공원, 대학병원, 주변의 종합운동장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의 교육 환경 시설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전세가 상당히 튼튼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껴서 갭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용이하지만 요새는 전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세율을 끼고 월세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형 물건으로 찾게 된다면 상당히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어떤 풍부한 배우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 주변 지역의 큰 기업의 어떤 연구소, 연구소로 마곡지구가 활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하청업체들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하청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양역 쪽 주변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이 하나 둘씩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층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이 본 물건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좀 가능하거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상암디엠씨, 월드컵대교 개통이 되고 또 성산대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암디엠씨의 어떤 배우시효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 지역의 종사자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여의도 업무지구에 종사하시는 수요층들까지도 이 고호선 라인으로 충분히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매가의 안정성, 또 전세가의 안정성, 또 월세의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이쪽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수요층들을 몰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을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등천 2구역 쪽의 재개발입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등천동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양역 쪽입니다. 가양역 쪽에 CJ 개발 부지가 복합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땅을 인수하신 분께서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서 오피스텔과 백화점과 오피스, 또 하나의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배후 수요층들을 또 하나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세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매매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홍대선을 좀 둘 수가 있겠는데요. 대장동 3기 신도시 부천 대장동에서 이어지는 원정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홍대선이 이제 2023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일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강부 횡단선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부 횡단선이 바로 이 등천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동역에서 등천역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역까지 이어지는 강부 횡단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제2의 황금 라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요층들을 건드려낼 수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호선 열차처럼 급행과 일반이 쓰는 노선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쪽 등천역 쪽, 증미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백화점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다 팔렸습니다. 팔리고 나서 거기다 뭘 짓느냐 하면 오피스 또 지색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짓거든요. 지색산업센터가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요층들을 이쪽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곡지구에서 이런 마곡지구 안으로 못 들어가는 하청업체들을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지가 없다 보니까 가양역 쪽, 증미역 쪽, 등천역 쪽, 양천역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색산업센터를 이제 듬성듬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테마로 만들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월세의 어떤 상승, 또 전세가의 상승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호선 라인입니다. 증미역에서 초역세권 라인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등촌, 증미, 가양 이렇게 이어지는 곳인데 이쪽에 이미 잘 되어 있는 거주 환경과 함께 앞으로의 정말 큼직한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5룸 치고 3억 1천만 원대 나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야하게 되면 거의 4억대 후반대에서 5억대 초반까지 간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싸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전세가 맞춰졌다고 했잖아요. 중공이 됐기 때문에 전세가 약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 또 적게는 한 2억 5천 정도의 전세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약 한 2천 한 5백에서 3천 정도 되는 것은 월세가 약 한 8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투자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옆에 또 골프장, 큰 골프장이 있는데 그게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가 돼서 거기에 또 큰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또 길 바로 앞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자체가 지산, 아파트형 공장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은 현재도 상당히 튼튼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게 되면 투자하기에는 안정적인 그런 물건의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죠.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이번에 경기도 김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곳곳을 떠나보고 있네요. 김포씨 여기는요. 대곳면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어떤 토지인지 일단은 개우정보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사님. 네, 볼 물건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좀 두고 나왔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죠. 대곳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면적은 1438평범 미터입니다. 약 한 400평이 넘는 어떤 부지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고 현재 공장 용지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두 개의 동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허가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월세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런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에 투자하면서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상세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고 좋은 땅들을 찾고 계시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본 물건은 또 공장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내 공장을 그 안에다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하고 다 협의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16억 3천만 원입니다. 또 지리적인 바로 앞에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지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이 약한 1,438평, 약한 434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월세 수익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년 정도, 8년 정도 현재 지구 공장을 운영하고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또 월세를 또 한 번도 올리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협의도 또한 가능합니다.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도로에 또 인접해 있고 또 IC, IC하고 또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류공장으로 좀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좀 기업으로 좀 임대 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충분히 좀 상세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포시 대곤변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공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 곳으로 사진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모습일지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이 토지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을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호재들까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제2순환도로 대곳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곳 IC 주변으로 해서 많은 물류창고들이 많이 좀 즐비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대구 신사거리에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사거리 쪽 주변 지역도 많은 공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수 산업단지가 대곳 IC 주변 지역으로 좀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만큼 제2순환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물류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율생산업단지, 또 상마리산업단지, 김포 한강산업단지, 하공산업단지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꼭 공장으로 이용하건 또 물류센터로 이용하건 간에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 김포시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도, 2019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21년도, 22년도에도 중립력 세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인구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곳 ECT라고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ECT 같은 경우는 한 번 좀 좌초가 되다가 또 시장이 바뀌고 나서 하나의 전지산업이라든가 일렉트리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제 사이에 어떤 산업단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화에서 계양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그래서 강화군과 김포시를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착공이 되게 되면 그만큼 수요층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현재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또 수도권으로서의 역할, 현재 지금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1순환도로의 역할을 하던 것이 또 제1순환도 변모가 되고 주변에 또 충분한 어떤 집과 상승의 어떤 결의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김포 쪽 주변 지역의 인천의 해안도로가 202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 쪽 주변 지역 자체가 도로에 인접해 있고 IC하고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또 위치해 있지만 또 주변 지역의 교통이 그렇게 크게 환경 개선이 안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교통에 대한 환경 개선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투자하기에는 시기별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하면 조금 낯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어떤 곳인지 상세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인구도 점점 많아지는 곳이고요. 주변에 산업 단지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지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매가는 약 16억 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지금 임대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한 350만 원 정도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한 8년 동안 월세를 안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협의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고요. 안 그러면 공장을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 공장을 보내시고 자기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임차인하고 협의가 다 끝난 내용이고요. 대출은 현재 지금 확인을 해보니 약 한 9억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토지로서만 내가 활용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월세가 약 한 35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상세시키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 추후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 높은 수익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실투자금이 약 한 6억 정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곱면이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지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류역에서 지지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거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조금 더 밑단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평택으로 떠나보죠. 경기도 평택시 여기는 평택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통건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정보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네, 본물건은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본물건은 1호선 평택역에서 도구에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산업단지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현재 본물건 전체가 기숙사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면적을 보시게 되면 113평범터입니다. 대지면적이 약간 작죠. 하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크게 잘 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외곽이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안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월세 수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매매가는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세가 현재 지금 한 2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금으로 해서 활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까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리석으로 좀 외관을 꾸며놨기 때문에 대리석이 상당히 좀 세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지어진 물건처럼 상당히 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지상 4층에 있는 호수 하나는 현재 지금 토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토룸 형태의 실면적 자체가 약 한 22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크게 지어져 있는 토룸 형태다. 또 이제 주방이라든가 옥상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게 되면 실 거주하면서 또 물건 관리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층짜리 건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1.5룸이 4개가 있고요. 투룸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 그리고 내부 모습도 한번 살펴드렸는데 자,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이 통건물 주변을 둘러싼 환경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입지어권 호재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입지어권 호재까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 물건 같은 경우는 기숙사 형태로 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좀 작은 대신에 월세를 좀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중공이 돼서부터 호실 하나만 놔두고도 계속적으로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공실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평택역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평택지제역 또 평택역 이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평택지제역 쪽 주변 지역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청업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평택지제역의 SRT 노선 또 1호선 라인 또 하나는 이 경기대로가 바로 이 본 물건지 바로 주변 지역으로 좀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통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평택역이기 때문에 생활인프라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주변 지역의 시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인프라 시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초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구에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이 물건을 인수해서 물건을 인수해서 건물 관리하면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평택하게 되면 일반 산업단지만 무려 약 한 10개의 산업단지를 거느릴 정도로 많은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고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제 들어서면서 1공장, 2공장이 만들어지고 또 3공장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많은 하청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하청업체들의 어떤 기술사 형태로 현재 지금 이 물건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월세에 대한 어떤 수입 자체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호적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지지역적 라인으로 해서 수원발 KTX의 어떤 직결사업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이 지지역으로 다 이어집니다. 이 지지역적 라인으로 해서 추후에는 뭐 GTX 라인까지도 끌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GTX 쪽 지지역 쪽 주변 지역 또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 크게 곽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접적으로는 이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평택 부발선이 이제 착공 예정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발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평택역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고독국제시도시가 계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크게 크게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고독국제시도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한 개가 운영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직장인 수혜층, 직접적으로 연결된 직장인 수혜층이 약한 5천여 명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수혜층만 하더라도 약한 2만 명에서 약한 2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장인 수혜층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월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린 개발 호재들도 추리고 추린 겁니다. 평택의 호재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 중인 평택, 그 중심인 평택역에서 아주 근처에 있는 곳이죠. 살펴드리는 곳, 평택시의 평택동의 통거물입니다. 그러면 이 통거물에 대해서 가격까지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본 물건은 평택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또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등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평택역 쪽으로, 평택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로 이어지는 직결노선이 현재 2개 노선이 만들어져 개통을 했고요. 1개 노선은 현재 지금 공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KTS 직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예상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6억입니다. 약한 대지 면적은 33평 정도 같다는 대지 면적이지만 필러티 형태로 만들어놨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현재 지금 보증금 2,500에 월세가 약 250만 원, 약간 올라서 현재 253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해요.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지만 월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약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대출이 약간 더하기 빼기가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도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3억 정도면 월세가 약 250만 원,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 집통 전문가에게 부동산 고민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